안녕하세요. 저는 밤하늘의 밸빛이라는 예명으로 초청연주나 공사 등을 하면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, 유튜브 다 있긴 한데 좀 이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명함 따로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 되고요. 우선 오늘 첫 곡으로 제가 에릭사티의 짐 노패드 1번 먼저 연주해드릴 건데요. 되게 잔잔하고 좋은 피아노 곡이고요.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날이나 차분한 날 창가에 앉아서 들으면 좋을 만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약간 텐보를 빠르게 해서 연주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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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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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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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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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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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